우리 재현씨가 센터로 왔다는 건 하루종일 날아다니는 에너자이저 영웅들이 왔다는 건 그렇습니다 왜 하루종일 날아다니는 에너자이저 영웅들이 왔다는 종일 날아다니는 에너자이저 영웅들이 왔다는 건 카드로 줄 테니까 혜찬이랑 스태프분들 물어봐서 음료수를 사다달라 그래서 혜찬이가 흔쾌히 알겠어?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래도 물어봐서 형 카드로 인심 써도 되냐 인심 써도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? 상관없어 그랬는데 정말 있다는 느낌으로 들어오더니 웃고만 있는 걸 진짜 알게 되니까 제가 한 30개 정도 사가지고 저기 복도에다가 그 드리고 싶으신 분들을 가져가라고 했더라고 했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본 도영이 형의 리액션 영상은 일단 제가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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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The Unite Part Of 한 개 남았나? I see NCT I click so fast as I can 정말 아쉽고요 밖에 오늘따라 하늘이 굉장히 흥미 저는 솔직히 만족해요 아까 한 입이 원래 딱 맛있을 때 먹어요 솔직히 만족해요 아까 한 입이 원래 딱 맛있을 때 먹어요 세 개인가? 시즈니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세 개인가? 시즈니가 이런 걸 좋아하는 루카스가 하는 말 중에서 파이팅 해야 돼! 파이팅 해야 돼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이대로라면 앞에 가서 하나씩 찍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찍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리고 얘들아 고마워 위민 안 보여 위민 안 나와 조금만 해 볼게요 태인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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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인 형 태인 형 감사합니다. 예쁘다. 유타씨. 유타씨. 유타씨.